야 우리 아이스크림 어때 얘들아? 야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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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 안 녹겠어 가져가는데? 감독님! 가위바위보! 저희 진영 걸게요 저희 진영 걸게요 진영 오는 지영 오빠 안 먹어 걸어서 오는 거야 걸어서 오기 하늘아 묵지바로 8km 돼요 걸어서 가는? 카메라 감독님하고 작가님 한 분만 붙여주세요 몇 킬로에요? 완전 오르마트 저 오케 가자 야! 근데 왜 나요? 우리끼리 가요? 야 우리끼리 가요? 한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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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걷게 줘 아 내가 할게? 진짜? 진짜? 갑자기 왜? 야 우리 진영이랑 같이 갈 사람? 어 야 좋아 얼마나 올라가야 돼? 걸어 올라갔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? 어 뭐야 너 가득하잖아 아 진짜? 야 얘들 왜 이래? 하겠다 하는데 말리진 않겠다 제가 묵지바로 신이었어요 가자 가위바위보! 같이 가야지 우개 우개 빵! 야! 뭐야 아이요 야! 오케 오케 예! 바위바위바! 아! 우세히 가야지 우세히 가! 아! 상구공이 형은 잘 싸우고 도전 없냐? 하이트링 치면 이 형 그냥 걸어가는 거고 일곱 명의 아이스크림을 걸고 하시는 거 네 네 자 느낌이 지민이다 가위가위 보! 아이! 지민이의 현란한 바꿔치기 예상 스킬을 봐 봐 그치 달라 무게 무게 빵! 우야야 피했어! 이 땅 피했어요 오오! 추 miteinander 하이트만 erkennen 이케님을 아 Benedict 한 명 더 도전해 정국이 오게 해 와! 내밀어! 야! 만약에 네가 지잖아. 그럼 네가 걸어가는 것만 추가되는 거야 나가 이제 정국이다 내가 날아 여기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 иш plain 자 RM 진급 Fix 또다 Perm 위보 아기 감독이! 는 이 공정atz linear ? 빨 빨 찌 빨 빨 찌 빨 빨 찌 빨 빨 찌 우와아아아아아아아 형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이스크림 먹잖아 이 부부는 아차산 등반하시면 돼요. 저랑 태형이처럼 다음 주 최첨 우리 다 사진 마인드 찍어줄게요. 고맙다야 야 이것밖에 안 사도 돼? 상품으로 올 건데? 야 홈아 니가 좀 더 담아 아 진이형 딱 내가 걸어갈게 할 때 진짜 멋있었는데 그냥 걸어가 가자 차라리 렛츠고 종국아 맛있게 잘 먹을게 아이스크림 아 잘 먹을게 진짜 종국아 잘 먹을게